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 썸 썸!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this world! 안녕하세요 티켓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기 무슨 게임을 하러 왔죠? 사랑 도둑 맞으신 분? 사랑 도둑 맞으신 분? 사랑 도둑 맞으신 분은 3대3 팀전입니다. 팀전입니다. 썸네일의 주인공은 이기는 팀 전환입니다. 대결은 1대1로 진행되며 출전 멤버는 게임 직전에 공개됩니다. 같은 개수의 하트를 몸에 붙인 후 제한시간 동안 상대방의 몸에 붙은 하트를 가져와 본인의 몸에 붙이면 되는 게임인데요. 제한시간이 끝나고 하트가 더 많이 붙은 사람이 승점 1점을 가져갑니다. 전체 라운드 진행 후 승점이 더 높은 팀이 썸네일의 주인공이 되며 진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무섭다. 구 동키즈와 현 티케이지의 점점? 아 진짜요? 점점? 이 스파크? 그러면 저희 다 자리 배치를 바꿔서 일로 가세요. 기석지. 일로 가세요. 저희 한번 팀별로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먼저 한번 해야죠. 저희 뭐 어떻게 제가 뭐 잊어버렸어.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만 잠시만. 왜 이렇게 준비가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걸리네. 진짜. 시간 오른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 이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아랫물 먼저 합시다. 아니 incomerton도 잘 안 τους. 간장! 오케이. 둘, 셋! 신인의 파워. 파이팅. 파이팅. 신인의 파워. 이거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5, 6, 7, 5 알지. 5, 6, 7, 8. 아 이렇게. 네. 상대방의 긱선을 잡고. 긱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게임을 하러 가봐야죠. 아 그렇죠. 다 같이 레츠 고! 이제 1대1 대결이다 보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조금 작전 타임을 가지도록 하죠. 네 좋아요. 우리 진짜 치사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멤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기서 규칙 하나 걸겠습니다. 분명 저희 팀 먼저 신인이니까 한 명 나오고 자기네 팀이 나오겠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배들이 먼저 동시에 외칠 거예요. 동시에 외쳐야 돼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하면 딱 이렇게.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참. 우리 진짜 치사해.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하나 둘 셋! 주세요! 알려 tangled 끝났지! 숟smith girls! yn 이 저희가øre Perdonaľut 수밖에 안 나지 resdeskload 새또 report 같은 팀이 아니라 할까 봐.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아주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너무 비상합니다. 그럼 이제 좀 정당당당하게. 첫 번째. 자, 하나, 둘, 셋. 이거 페널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긴 두 명이 나왔죠? 누구예요? 두 명. 아니, 정형이가 저를 마스코트로 이렇게. 경호. 마스코트요? 에스코트요? 마스코트요, 저?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에스코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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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경윤이 마스코트였어요? 이거 무슨 게임도 아니고 펜시아 펜.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한 발짝 이렇게 크게 가는 걸로. 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거. 그러면 두 번째를 정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야, 이럴 때. 괜찮아. 저희가 승률이 있어요? 괜찮아, 승률이 있어. 이제 여기 피시리 두 명이랑. 나는 그냥 제물로 바치고. 여기 주천만 이겨.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이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란 말을 해요? 네. 어쨌든 썸네일 책 잘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빤딱빤딱 하시니 방금 오토바이 타고 오신 것 같으신 이분이랑 저기 그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 분이랑 우리 멋쟁이인데. 네. 라커 아니세요, 라커. 아니요, 저희 체스판. 근데 중요한 게. 체스판이요? 중요한 게 혹시 오목의 장기세요? 머리에 왜 그런 거를. 빨리 게임 시작해 주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 게임이세요? 괜찮아? 어디에 넣었어? 내 바지 속에 뭐가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제 스파링 편에서 빠집시다. 빠집시다. 네, 촌을 제가 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너도 형파라가 같이 보도록 하죠. 왜 뒤쪽으로 오시죠? 준비 시작! 자! 민규. 아니, 악수 한번 하시죠. 뭐야? 우리 형이 주질수랬는데. 20초 남았습니다. 어, 떼졌어.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형 뭐해? 세건도 웃었거든요. 경윤이 형. 5. 그냥 엎어버려. 2. 2. 1. 스톱. 땡. 어,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반칙. 땡. 이거, 이거 마지막 두 개만 빠져. 에이, 이거지. 잠깐 타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네, 그럼 일단 세보도록 할까요? 네. 경윤이 형 가만히 있어. 반대 팀이 세십시다. 네.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넷, 둘, 둘. 넷. 기저가 이리로 와봐요. 에이, 진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주머니에서. 그리고 옷은 게. 바지 안에도 있거든요. 형, 거기. 양말을. 아, 잠시만. 너무 늦었어.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잠시만. 잠시만. 어디 갔지? 여긴 형. 아니, 없어졌어. 여기가 아니야. 아니, 형이 아무렇지 않은 쪽만 하면 된다니까요. 정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럼 저희 20개인가 봐요. 20개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건 하나잖아요. 하나. 진짜 너무해. 아, 종영아. 페어플레이 합시다. 진짜 우리 이런 사람 아니어서 스포츠맨십이 있어야지 그래도. 정말. 제가 라테여서 그래요. 정말. 셋.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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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이 골앉아. 여덟이 골앉아. 열다. 열. 몇 개라고 맞았죠? 20개. 네, 여기는 20개. 승자는. 딴따라다. 딴따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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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승리했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라운드 2. 아, 병원. 예. 아, 병원. 예. 예. 이렇게 치사할 수가. 진짜. 어, 잠시만. 여기가 하루 더 있어. 어? 승훈아. 승훈아. 형.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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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붙일게요. 네. 일단 이거는 제외. 하나, 둘. 네. 오우. 졸려. 됐어. 야, 소영이 형. 이거 이거 붙이잖아.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저희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치사하게 이거 붙겠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희.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입고. 아, 입긴 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있냐가 문제죠. 있었는데.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 원래 없었어요? 그냥 없어요. 아, 없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붙였어요. 승훈아. 저, 그, 보시는 거 제한 시간 지나서.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감점 하나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준비하시고요. 네. 시작할 뻔하다가 시작하지 마세요. 아, 뭐야. 런닝처럼 하네. 시작. 기섭아. 진짜. 해버려. 떼, 떼, 떼. 야, 미안해, 미안해. 야, 왜 이렇게 힘이 세. 따치게. 아니야, 안 따치게, 아니야. 기섭아 안 따치게 해야지. 어, 근데 이거면, 지금 얼마나. 이거 맞아요? 짗짗. 저거 진짜 얇네요. 가 Bou? 이래? 가부, 컸, 컸. 3초. 2초. 1초. 끝. 네~~ 네 이건 누가 봐도 진 것 같아요 정칠 정칠 전략이니까 승리에요 와 맞아요 맞아요 이건 인정합니다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그러면 이겼다 생각하는 팀의 카메라들 한번 비춰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카메라 감독님께 저희 전적으로 맡기는 거라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죠 슈퍼 자 오 Waar 어쩔 수 없다 3선 뭐야 3전 2승 아니 Nadia 그렇지만 또 마지막 경기는 또 안보면서 섭하잖아요 아 에이스와 에이스mos 에이스댁 A EI 에이스댁 A EI 이것도 꼭 사 swing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드디어 오전 자, 전략 잘 세우세요. 어, 네. 그럼 이제 붙여보도록 할까요? 바로? 네, 좋아요. 다리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돼요? 다리. 이 형 지금 제 다리에 먼지 따고 있는지 한 번 잡아주세요. 몇 개 없었지? 1, 2, 3, 4, 4, 4, 4, 4, 5, 6, 7, 9, 9, 10, 11, 12, 12, 13, 14, 16, 17, 22, 23, 24, 25, 26, 27, 29, 29, 30, 30, 31, 32,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머리 한 번만 이렇게 비춰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리. 이거 머리 쥐어 뜯으면 끝나요. 그냥 별말 없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대결. 아 이걸 3점 걸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3점. 3점이요? 네. 그러면 이번 마지막. 3점. 네. 3점.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자. 시작. 시작. 30초가 생각보다 짧아요. 어 나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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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기 같아. 총기 같아. 총기 같아. 어 조심 조심 조심. 이거 30초 있으면 되잖아. 어 그러면 지세요. 하나 더. 아 억울해. 중룡아 지금 너 하나 떨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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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왜. 박수 끝. 아니 근데 왜. 박수 끝. 아니 근데 왜. 박수 끝. 반격을 못 하세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우리 한번 장소리로 다시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사실. 정영이 뭐죠. 머리 있는 걸. 그러면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이번 판은. 진짜 공정하게 했습니다. 네. 꼼수를 쓰지도 않았고. 얌생이 같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18개입니다. 아. 아. 쟤는 뭐. 이거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아니 좀 웃겼던 게 세연이 형이 신발이 그렇게 숨겨달라고 막 이렇게 드는 거여서 숨겨줬는데. 시작하자마자 두 발 밟고 끝났거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승리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네. 이제 또 이기시라도. 맞아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먹여드렸는데. 네. 그거를 뱉으셨잖아요. 그거를 뱉으시네요. 사약을 주셨잖아요. 편식을 많이 하세요. 사약을 주셨잖아요. 사약을요? 아니죠. 형. 제가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형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로 바로 내가 넘어졌을 거예요. 이제 세연이 형은. 이제 저희 활동 끝나면. 네. PT 좀 받는 걸로. 제가 제 차이를 넘어서. 최약체가 들어왔네요. 네. 사랑도둑의 썸네일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사랑팀입니다. 네. 사랑팀입니다. 자. 썸네일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저희 또 M 카운트다운에서. 사랑도둑으로 썸네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또 잘생긴 모습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여섯소년 디케이지의 사랑도둑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M 카운트다운. 네. 여섯 큐피드가 아리들의 심장을 훔치러 갈 예정이니까. 목을 저녁 6시 엠카로. 달려 달려. 넌 내겐 뭐냐고 묻는다면. 말해 뭐 했다. 더 기심. 와. 와. 파이팅. 파이팅. 저랑 소원의 다리. 잠깐 끊어주세요. 잠깐 팝업. 와. 저희가 영상 세 번 해봐요. 함께 해보자 같이. 냥냥냥냥냥. 빨개 애교 부리며. 아이쿠. 냥냥냥냥냥. 저는 사실 저거 찍어놓고. 그때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도 저거 안 봤어요. 저거. 그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함께 해보자 같이 냥냥냥냥냥. 내게 애교 부리며. 아이쿠. 냥냥냥냥냥. 이거는 세 명이 재찬이 형을 중간에 쌓아놓고.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렇게 벌칙도. 재찬이 형과 같이 할 수 있다니. 이거 재벌칙 아니에요. 근데 쉬고. 잠시만 더. 내가 왜 저랬지? 내가 왜 저랬을까요? 하지마 인마. 그만해. 우리 함께 보자 같이 냥냥냥냥냥. 내게 애교 부리며. 아이쿠 냥냥냥냥냥. 아 귀엽게 해주세요 귀엽게. 진짜. 두둥 두둥 너의 미소를 본다. 날 차지 않아 냥냥냥냥. 이게 얼마. 사르르. 흑게 냥냥냥냥. 아 이게. 저희 세 명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재찬이 형 이제 빼고. 세 명이 확실히 애교를 한 번 끝내는 걸로 하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재찬이 형 벌칙 다 받았어요. 아까. 영혼죄예요 이게. 왜 받았어요? 영혼이 가출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송 이런 거 아세요? 알죠. 니가 너무 좋아. 저 원래 픽셀이 잘 안 나거든요. 니가 너무 좋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럼 기석이는 이거 아세요? 알죠. 그럼 기석이 그거 하고 민규 형 귀염있어서 하세요. 네. 사장님. 채현이 형은요? 나 저거 하러 냥냥냥. 오케이. 오케이 좋아. 마음을 뺏어간 사랑도독 DKZ 등장. 여기를 누르시면, DKZ의 사랑도독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지기 전에 빨리 누르세요. 누르십 trimmed자. 빨리 가. 빨리 가.